자, 계속 가보도록 하자 이게 정말 크루하우스는 해도 해도 끝이 없어 햄플레님, 리아이요 오에시스에 반갑습니다 너는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오에시스는 오에시스에 반갑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언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난 이곳이 두려워 이곳은 너무 다르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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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좀... 저게 좀 바뀌었네 그림이 아... 계속... 그분이라고 부르는게 누구지 예수의 형은 그는 그가이 생겨요 그는 그는 그의의가 그는 그가가 생겨요 그는 그의가 그의의의 그의가 적은 그가 그가의 몸을 배워드리기 위해서요 그의 이름으로erus 부르는 게 그는 그분의 이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요청하시게 하면 그분을 클립하는점은 뭐기 때문에 그분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지속하시게 해 그분을 지속하시게 해 제기름을 쓰지 여긴 정말 다른데하고 틀리게 완전히 그거지 그 뭐야 나무의 세계죠 여기만 막 자연의 울창해 음 자연보호주의자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어 그럼 총도 벌려한다는건가? 근데 아까 입구에서 봤을때는 총이 있었죠 음 자 요점만 말해 인내심이 없다야 돼가지고 음 어 어디서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지? 야생 독보선님 어서오세요 음 음 그냥 그냥 건너뛰면 안될까? 아 괜찮다 아무도 안으로는, 누군가가 그 섹을 뵈지 못한다면, 여기 있는 침대에 있는 침대에 뵈지 못하는지, 그 섹을 뵈지 못하는지 이동을 하는지, 그 정도에 불과할 수 없는지, 그 섹을 뵈지 못하는지, 그 어떤 것을 치우고 싶으려나, 이 섹을 뵈지 못하네 아주 좋습니다, 그 섹을 뵈지 못하는지, 시작해 자, 이건데, 갑자기 화면이 어두워질거에요. 화면이 어두워진다기보다, 내가 쓰러진다고 봐야되나? 자, 표정을 마시나. 영광의 지켜줄게, 우리 집을 말하면 바로 개의실에 살아 있다니. 1년에 있는 장면은 아직 살아야 될 것이다, 이곳의 곳을 함께 내지게할 것이다. 대부분의 장면은 경비가 perché, 어디서든 가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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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든, . . 음... 어린이 목소리가 열리는데... 어린이도 있어요. 무슨 장갑 끼고 . . 무슨 이상한 옷 입고... 이렇게 일렬로 늘어서서... 예... 뭐라구 뭐라구 쭈갈쭈갈거리는게... 무슨... 에... 우리를 믿으라아아아!! 믿으면... 어... 하느님마다 잘되고... 영상으로... 영상... 영상? 영생을 얻을것이다 보니...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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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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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잇.. 지금 자고 일어나니까 여기야 자! 말하는 나무! 스피.. 스피킹.. 아휴.. 나무에 몸이... 나무가 정말 말을 하고 있네 얼빠지는 의식이네. 야,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야 ㅎㅎㅎㅎㅎ 나는 말을 전하고 하지만 저는 들리지 않는다 뭔 의미인가요? 나도... 최형님, 어서오세요. 방아요. 예, 오래간만에 뵙네요. 그, 밥은 누구야? 어, 얘 왠지 밥이라는게 이중격 같은데? 혹은 얘가 움직일 일은 없죠? 아, 뭐 곤충인가? 어,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바로 스트라이트러 가지. 쉬운 부탁이라. 내가 쉬운 부탁이라고 들어놓고서는 쉬운게 별로 없었어. 자기를 죽여달래. 아,아니.. 아니 아,잠깐만 왜..왜..왜..왜..왜 죽여드려고 하지? 오,아아 아,아니... 아니...해내서오,아니... 죽여달래 bigger than half or two decades 이market서안 changing. настоящ 투 .. procent decades 20년이나 박혀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근데 원래 얘는 나무가 아니었나봐요 근데 얘의 역사를 보면요 얘가 프라우 1인가 2에서부터 나왔던 애로 기억해요 전 1,2를 안해봤지만 얘 이야기를 좀 말하자면 얘가 굉장히 프라우스에서는 유명한 애야 얘가 부울인데 원래 구울이 아니었는데 볼트 시민인데 나와서 구울이 됐다가 구울이 되고 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구울은 죽지 않죠 나이 들어서 근데 얘가 구울이 되고 나서 머리에 나무가 박혔나? 그랬어요 근데 그 나무가 계속 자란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나무가 자란게 2에서도 좀 더 많이 자라서 나오고 막 그러다가 3에서 이제 어... 아니 아니 나무가 돼서 나온걸로 아마 이렇게 된걸거에요 얘가 원투에서는 중요인물로 음... 돼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워스턴... 아... 아... 어... 아... 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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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quals electricity I think Bob's 밥이라는게 이 나무 그걸 뭐야 이 나무 머릿속이 박혔던거 그걸 밥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It's hard to tell where everything is but it's always that way with one's insides Isn't it anyway I believe Bob's carried some of my organs into his root system I want you to go underground 심장이 어.. 바로 아래에 있대요 퓨 퓨 회복되는 루트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얘를 좀 더 살아갈 의지를 부여해주는 루트는 있어요 그니까 얘를 죽이지 않고 어... 어... Of all the Let's just... No... no... Herbert is the tree Bob is his real name but I call him Herbert 아 정말 불쌍해 불쌍해 이렇게 사느니 죽여주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얘가 이름이 헤럴드일 거야 이 구울 이름이 헤럴드야 얘가 원래 상인이었나 뭐나 좀 대상인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구울 대상인 일단 잠깐 잠깐 나 태워 버리면 안 되나 아 아 아 아 아 아 일단 쟤를 만났으니까요 1학년 와서 오세요 만났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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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세가지 선택이 있었나? 그럴거에요 여기를 그대로 유지시킨다 그리고 쟤한테 어.. 좀 더 생기를 불안어준다 그리고 쟤를 죽인다 그리고 또 하나가 쟤를 불태워 죽인다 불태워 죽인다가 아마 최악의 그걸 거고 여기에서 유닉 아이템 두 갠가 없죠? 하나는 갑옷인가? 뭔가 그거고 하나는 갑옷인가? 얼굴인가? 뭔가 쟤고 하나는 그 머리 하나 쟤고 근데 선택에 따라서 아마 바뀌는 건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얘네 두 명은 부부인데 서로 의견 내립을 하고 있죠 한 명은 오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된다 황무지 사람들에게 오할 수 있도록 개방해서 어.. 많은 사람들이 보호할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 한 명은 그대로 유지시키고 필수적인 생활을 하자 뭐 이런거 있구요 아.. 헤랄드가 일단 너한테 직접적으로 스타렉트로 말할 필요는 없겠지 아.. 적대.. 할 필요는 없죠 적대하지 않으며 적이 어떤 생각을.. 적이래..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캐는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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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뭘 도와줄 수 있지? 그쵸 얘는 폐쇄적인 삶을 영유하자 조금만 더 헤랄드를 약하게 하는거죠 그리고 얘는 좀 더 강하게 그래서 녹초가 전지대 퍼지게 예.. 저는 이쪽을 가겠습니다 물론 우리 다 모alles 이러고 있습니다 흠.. 흠.. 완전히 지네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는거죠 앞에 사람은 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어라고 듣고 있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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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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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하지만 뭐 패럴드를 설득해서 삶의 의지를 주고 좀 더 확장시키면 황무주에 좋은 일이 아닐까? 얘네들이 심장 쪽에 지드를 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걔네들이 거기에 몬스터가 있거든 라우, 라우레레야 집이라고? 너의 생각은 어떠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얘는 어디로 가든 어디로 가든 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사실... 너는... 아버지 베르츠가 내가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오아시스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해야되었을까? 그래서 내가 너무 두려워 아... 얘도 폐쇄적인 쪽이네요 아... 내가 두려워 내가 저녁에 있었을 때 내가 저녁에 있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지만 이곳은 이곳은 그런 곳은 아무것도 없지 무슨 수도원 같은 그런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네 이곳은 얘는? 어떤 생각하고 있어야 되나? 이 중에서 아우케스트인가 브라더우드였다는 걸 한 명 있는데 린닌은 얘인가? 스카이림? 왜? 왜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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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득 이거 옷 입어야겠다 얘는 그냥 황공주인이었네요 야... 이게 뭐 있냐 오늘 광산촌이었대요 광상..촌이라.. 여기에서 브라더우드였던 애가 있는데 얘는 라우렐이고 쟤는 할아버지일테고 얜..얜 뭐냐 꼬맹이? 프로맨님 어서오세요 어이 아 잠깐만 나 옷좀 입자 여기 설득이 중요해 아 그리고.. 멘토소는 나 좀 먹자 너는..어떻게가 들어가 꼬마인데 여기까지 왔냐? 그럼 모르겠어요 진짜 기억이 안나 여기서 태어났대 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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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헤럴드? 정말 멋있네요 때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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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있지? 때때부터.. 괴물이 살고 있대 그냥 몬스터가 있다는 거겠죠? 밑에.. 밑에는.. 아.. 이곳이.. 어디갔지? 한 명이 더 있을텐데 아 이게.. 아우.. 아우캐스트인가 뭐.. 브라더우든가.. 걔였던 애가 있어요 그 녀석이.. 그.. 거시기를 들텐데 이.. 누구지? 포.. 포.. 얘 아니야 얘 아니야 얘.. 이.. 이 분 아니야 남자였던 거 같애 근데 에너지가 왜 이렇게 달았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잠깐만.. 나 그전에 에너지 좀.. 야.. 방사능도 있네? 방.. 방사능도.. 라드웨이도 하나 먹고 스틱팩도 하나 먹고 다 만나본 거 같은데? 린드 사우프로스 다 왔나봤죠? 다 왔나봤는거 같애? 가죠 음 쓰읍 뭐가 쓸려나? 이것도 수리 한번 해야겠네 쪼끔 다른네 내구도가 이런드는 항상 90%이상을 유지해야되죠 아야 95%이상을 유지해야되 어? 쟤는? 멀럭 아냐? 멀럭은 어.. 멀럭은 뭐 마땅히 죽일게 없네 흐흐흐흐흐흐흐흐 전술의 발휘 등딱지를 저렇게 보고있으면 때려도 잘 맞는구나 잘 맞네요 이거 방상이 너무 심해서 라덱스를 하나 먹어야될 것 같아요 라덱스 하나 먹고 역시 테러시작거니 해링턴님 어서오세요 아 멀럭들 에베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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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하 뭐야? 어? 자, 잘게요. 저거 맞으면 머리가 어지러워질 할걸? 아, 나 잠깐만 나 옷을 이거 입고, 이거 입고 있구나? 나 옷을 이거 입고 싸우고 있었구나? 그렇지, 됨지가 틀리지 와 임마 야, 아잇찌 울, 울 듯 말 듯, 울 듯 말 듯 대대 되게 어렵네요 솔직히 얘네들은 은신공격이 잘 안통해 등딱지를 뭐 하고 해야 돼가지고 어, 이거 방사능이 2밖에 안되는데 체력은 10이나 채워주네요? 이건 먹을만 하겠는데? 이건 먹을만 하겠는데? 이건 먹을만 하겠는데? 이건 먹을만 하겠는데? 방사능이 2밖에 안되는데 체력 10 채워줄까? 반가워요 야, 야. 이거 올라가 이건 먹을만 하네요 킹은 쟤네 유 유 연한 뭐 거시기 있을텐데 연한 마이얼락 고기 방사능 사 오 방사능 아 그러니까 나 지금 라덱스로 먹어서 그렇구나 그치 그치 라덱스로 먹어서 이런거지 지금 정제된 물이 아니냐 이쪽으로 가는건데 아 여기 구멍으로 가야되는구나 뭐야 이거 야 바퀴레야 너 여기서 뭐해 왜 먹을거 없어 아 예 멀..멀렉들하고 같이 웃음 도전 사나 바퀴벌레 먹여일거 같은데요 얘네들 바퀴벌레 먹고 되나 바퀴벌레 먹고 되나 바퀴벌레 한 번 더 잠수 바퀴벌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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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보면은 이게 지금 생긴게 이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막 꾸물꾸물 이게 보면 그 뭐야 데스..뭐야 데스크로 똥 같은데도 저기 있고 막 그러던데 그래서 저거 맨 처음에 데스크로 똥인줄 알았는데 데스크로 똥이 저렇게 생겼구나 뭐 이러고 썼는데 저게 여기저기 있대요 보니까 이런 어..이쪽..이쪽으로도 내가 가는 길이 있는데 저장 한번 하구요 어 이쪽으로 가는 길이니까 이쪽으로 가봐야지 왜냐면 모든 곳을 돌아다일려면 반대쪽부터 가봐야죠 그렇지 이거 뭐 있을 주 알았 근데 뭐 있는 것과cómo 별게 없네 아이구 피교 체리폭 좀缶어야돼 전도체에 어어 전장형 체리 어유워웨اد왜 county 얘는 여기 살다가 뭐 어쩌다 죽은거지? 일지 같은게 있었으면 참 좋을텐데 일지를 쓸 리가 없죠 그냥 주변 상황으로 얘가 어쩌다가 죽었는지만 판단하는거지 목발 있는거 보니까 다리를 다쳤던 모양이구요 다리를 다쳤던 모양이죠 목발 있는거 보니까 스텔스 보이도 있어 있네 스텔스 보이가 있는거 보니까 예 쟤네 때문에 갇힌건 아닌거 같아요 만약에 갇힌거면은 스텔스 보이로 어? 여기 뭐 있는데? 책 있는데? 오우 기술책이에요 스크책 요리도구도 있고 그냥 뭐 있는거 봐서 그냥 자기 봉거지로 쓴거 같아요 갇혀 죽은게 아니라 뭐 공격 밥 먹다가 죽은거 같은데 밥 먹다가 죽었다는거 굶어 죽은게 아니라 예 그 뭐야 그거 하다 죽은거죠 그니까 뭐 갑자기 기습을 향해서 죽은거죠 아니 무슨 병이 갑자기 왔다보나 오오 헌터다 한 방에 죽어야 되네 자자자자자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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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아 좋아 아 그게 음명사람이었잖아 난 내가 죽인줄 알았는데 일단 책하나 먹고 막 여러 꼬리게 버리고요 앗 왜그러? 아 예 알겠습니다 대형하기를 일단 소용가기 싹싹 다 찍고 100으로 그리고 갑옷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애 대형하게 찍고요 레벨 20이면은 그거 있지않나? 모든 능력제 전투스킬 25종 감시... 아 됐어 이것도 됐고요 이것도 됐고 탐헌가 없나? 탐헌가가 레벨 몇에 있지? 탐헌가 어 레벨 24에 있네 그렇다면 어 VAT 맞서서 가야죠 이게 원래 초반에 20레벨에 얻으면 조금 나쁘긴 한데 그래도 아 자 일단 VAT 마스터 액션 포인트가 얼마 증가했나 볼까? 예 거의 한 3 3 30점 정도 증가한 것 같애 30점 40점 대신 단점은 이제 평소에 총을 쏠때 예 떨어지죠 AP가 자 올라와 올라와 그렇지 그렇지 완전 AP 히트 여기다가 이제 저승사사의 길쭉까지 찍으면 무서운게 없죠 아 또 한 터로에 못췄겠네 어 한 터로에 못췄겠네 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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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여기 밑에 뭐 먹을 거 있나? 내려가볼까? 응 라드엑스 하나 맞구요 이것도 하나 맞고 치에에에에에에 한명 죽어있고 오우 미니루크 미니 소형에 멀리핀 두개 오오오오 우와 나 그 산소를 못봤다 루터스 약품 조금 있는거 말곤 손에 내 손에 미니에어 놓다고 해도 손에 내 완전 라드웨이 하나 먹고 스팀팩 두개 먹고 아 왜 못올라가 치아 이제 저런 재료는 별 필요가 없죠 감지기하고 전도체 그리고 금속 부품 슈가범 이런거 빼고는 전혀 안집을거에요 차이니즈 어슬 트라이플 예스 야 여기 테스트 부위를 두개씩 넣었네 어어 넘어갔다 눈치 지금 내가 불을 켜고 다니에서 은신해 봤자 소용없다 근데 불을 안 켜고 다니면 너무 어두워 가지고 짜증나 spoke about sp 여기 두어 있는거 같다 오우씨 여기 혈액패 미사일 뭐 야 정제된 물 뭐 아이템 깎고 왜 죽어있냐 여기 공격당해서 죽었구만 쟤도 여기 한 번에 마이어럭이 이렇게 막 한 번에 번식을 했나보네 죽은 애들 있는거 보니까 쟤네들 여기 좀 이 둔거지로 살았던 모양이야 그러다가 이제 마이어럭이 이쪽으로 와서 번식을 하니까 쫓겨난거겠죠 쫓겨나거나 죽거나 심장소리가 들리는데 아이 심장이잖아 헤럴드의 심장인거 같아요 이게 이거를 부숴버리면 헤럴드 말대로 되는거고 네 좀 더 느리게 하고 강하게 하고 세가지 지금 선택사항이 있죠 나는 강하게 해줄거에요 나는 강하게 해줄거에요 강하게 하기위해 촉진하기위해 로렛에 약을 낳는다 여기 뭐 보상은 솔직히 내가 다 쓸데없지 쓸데없는 것들이야 내가 쓰기에는 어 여기도 미사일이 있네 이거 버리구요 자 아 그래도 40%밖에 안되네 아 이렇게 안되 야 이게 몇번에 쏠 수있냐 자 한번 보지 해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여덟에 삼이면 스물네발을 한번에 쏠 수있네 여기 진짜 저승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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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알았어 초 야 빨리 이제 쟤 빨리 총 맞고 좋아 오우 떨어뜨린다 에잇 이거 어디갔지 한 명 아 저기있다 자 자 이걸로 한방에 맞추면 한방에 죽을텐데 죽을려나 아이씨 에잇병 안태나 에잇병은 뭐 차면 가까이 가서 죽여도 되지만 자 일단 에너지부터 좀 채우자 자 자 오케이 야아씨 내 이 총이 어 밑에 뭐있나 뭐 떨어지면 굴러가는게 뭐였는데 어어 굴러가는게 뭐였는데 이 생물들은 뭘 안갖고 있기 때문에 죽여봤자 총알만 아까워 솔직히 이렇게 얻는거 아니면 완전히 손해예요 308 라이플 라이플 오우 헥분을 걷는지도 라더웨이 또 없나 어? 스팀패? 어 스팀패 내가 못본건데 화면에 나오길래 자 여기 여기 많아요 전도체는 왜 갖고 있었냐 너 퀀터 됐지? 오우 방사능봐라 진짜 리밸런스 때문에 방사능에 아주 그냥 못간다 못가 어? 밑에 뭐있나? 아 안보여 제대로 어디로 가야되나 잠시만 어디 나가야되는데 나갈 길이 없네 어 어 어디 나가야되는데 나갈 길이 없네 나갈 길이 없는데 이쪽으로 올라가서 가야되나 자 이렇게 가야되나 거기 거기가 거기잖아 나가는 길이 어디야 자 라더웨이 하나 더 왔구요 크 나가는 길이 어디지? 나가는 길이 이쪽이어야 될 것 같은데 어 나가는 길이 이쪽이어야 될 것 같은데 어 어 여기다 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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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아니야? 아 여기다 저기다 저기다 어 어 여기 뭐 있을 것 같은데 뭐 없나 없네 뭐 없나 없네 아 방사는 아주 그냥 뒤집어 썼구만 또 또 라더웨이 하나 더 먹고 짜 얘 말대로 했죠 아 어 어 그 대신 캡을 사용해봤지만 어 어쨌든 채 왜 그랬지 어 당신은 야 그럼 꼬마이도 그렇고 꼬마이한테도 너는 중요한 지금 그건데 스페인님 어서오세요 헨컥님 반가워요 히히힛 히히힛 스읍 아아 그래서 얘 이제 과거 이야기가 나와요 얘 프라운 원투에서도 나왔던 애가 그 밥이 되게 흔한 이름이지 Bob you know like a friend or something sometimes I call him Herbert instead of Bob because I get bored and I think it's funny so long story short call me 헤럴드 스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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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부쌍 스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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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다 말을 걸어봐야되요 스읍 아 아 스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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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자 그 유니크라고 하기엔 조금 부실하죠? 어쨌든 유니크는 그니까 유니크라는 아이템은 딱 하나만 존재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저건 딱 하나만 존재해요 자 쟤한테 말을 걸었구요 또 하나 있을텐데 또 하나 있을텐데 얘네 아니구요 어디였나? 어어? 두명인거한테 보상을 받지 않나? 아 진짜 선택을 잘못했나? 여기는 방사능 저건 조금밖에 없네 내 지금 라덱스를 먹어서 그런가? 할머니 어디갔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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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있다 투구였던거 같애 하지만 하키마스크랑은 안되죠 레덱스 하키마스크가 짱이야 방어도 넣고 얘한테도 예스 아웃사이더 어 됐네요 어.. 자 이제 큰줄기는 딱 하나남은거 같애 나머지 뭐 서브캐스라고 할만한 것들은 어.. 하나 남은거 같애요 단 하나 아 두개 남았구나 아 두개 남았구나 루.. 템페인.. 템페인 타워도 있구나 어.. 템페인 타워부터 할까? 초인 대전 자 초인 대전부터 하자 파워하마요 저거 투구에요 투구 투구야 히.. 그냥 그냥 투구야 투구 히히히히히힣 아 나 저렇게 보면 항상 웃기더라 자 일단 집에가서 정리 한 번 할까요 아 그리고 내가 지금 옷을 바꿔 입으려고 해요 옷을 레인저 암호가 최고긴 한데 이게 솔직히 방어력도 그렇고 중가붓이라 방어력도 파워암호랑 그렇게 많이 차이 안나고 중가붓이라 속도도 많이 안내려지고요 거기다가 AP도 붙어있고 소화기 행운까지 붙어있어가지고 정말 좋은건데 내가 봤을 때 최고의 암호거든 방어력까지 포함한다면 하지만 이거 유일한 갑옷 이거 봐야지 파워암호 바로 이거죠 이게 51인 반면에 이게 51이에요 지금 50인데 좀 다쳐서 그렇지 근데 이거는 65야 그 다음에 저항까지 있지 하지만 이거보다는 안좋아요 하지만 이거 한번 읽어보지 뭐 이것도 좀 입어봐야될거 아니야 일단 어딨냐 레인저 암호 어? 렛? 렛? 어 어 이거 넣어놓고요 파워암호 어? 파워암호 넣어놓고요 어? 낡은 보플로이드근도 넣어놓고 폭스님 어서오세요 오케이 파워암호 딴딴한게 생겼죠 아 나 이제 보은볼 쓰고 진짜 이 투구는 성능은 대박 좋은데 참 이게 아 이게 왜 그러냐면 봐봐 방호도가 6이죠 방호도가 6이야 이것도 13밖에 안되는데 그냥 저거 앞에 그 쓰는건데 방호도가 6이야 6이면 굉장한 굉장한거잖아요 게다가 능력에 AP를 올려주니까 대박이지 뭐 어쨌든 정리하자 노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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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놓고요 자 노예총에서 잘 쓰면은 정말 좋은데 돈 버는 되게 좋죠 수어탈은 좀 가져가자 수어탈은 좀 가져가자 너무 많이는 말고 한 15배? 지금쯤이면 그게 됐을려나? 다 뭐해 이거 다 그거 됐을려나? 상인들? 돈 들어왔을려나? 지금 일요일 월요일 아직 안들어왔겠네 내가 알고 있길래 이게 금요일마다 들어오는데 혹시나 모르니까 한번 가볼까? 물건 바리바리 싸들고 일단 일단 자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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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시간 정도 자고요 가보죠 만약에 지금 들어왔으면 자 잠시만요 잠시만요